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찍네요.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바쁜 일이 있어갖고 한동안 강의를 못 찍다가 제가 이렇게 한 2주만에 돌아왔나요? 2주만에 강의를 다시 찍습니다. 그래도 제가 12월까지는 좀 바빠요. 12월이 끝나고 난 1월부터는 제가 많이 좀 한가하니까 그때 또 열심히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은 8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정사의 시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사 안에도요. 2부정사 안에도 이렇게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 원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제, 현재나 과거와 같은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은요. He seems to be rich이고 밑에는 He seems to have been rich이에요. 자 일단 얘를 단순형이라고 하죠. 단순형. 그냥 2부정사 쓴 거예요. 단순형이고 밑에는 to have pp죠. 이거는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완료형. 여러분 이 단순형은요. 단순형은 기준시제와 같거나 미래입니다. 같거나 더 미래에요. 아 그리고 이 완료형은요. 기준시제보다 기준시제보다 한시제 이전입니다. 한시제 이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seems 보이는 거죠. 그런데 to be rich에요. 지금 그가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seems가 지금 시제가 뭐에요? 현재죠. 그렇기 때문에 to be rich. 그 부자인 것도 지금이에요. 현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는요. he seems. 얘가 지금 이렇게 현재죠. 현재인데 그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어떻게 보여요? to have been rich죠. 과거의 부자였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부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과거의 부자였던 것 같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he seems to be rich를 지금은 단문으로 되어 있죠. 얘를 복문으로 좀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it seems that 쩔로 바꿀 수가 있죠. it seems that 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to be rich를 하는 주체를 써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가 부자니까 he is rich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지금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도 보시면은 it 다음에 seems 그리고 대절로 복문으로 풀어쓰게 된다면 그가 어떻습니까? 과거의 부자였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영어에서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과거 시제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를 통해서 과거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를 통해서 과거를 표현할 때는 단순 과거 사실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과거의 사실이 현재에 미치는 그 어떤 영향 또는 관련성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통해서 과거를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과거의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이 단순형이 미래를 뜻할 때가 있어요. 미래. 그게 언제냐면 예문 하나 좀 간단한 거 드리면 예를 들어서 I hope to see you라고 해봅시다. 되게 단순한 예문인데 나는 너를 보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런데 희망하는 거는 언제예요? 희망하는 거는 현재죠. 그렇죠? 희망하는 거는 현재인데 너를 보는 거는 뭡니까? 희망은 미래를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to see you는 이거는 이제 미래를 나타냅니다. 미래. 그렇죠? 기준이 되는 현재 시제보다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 hope to see you를 복문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I hope 됐 다음에 내가 보낸 거니까 I will see you가 되는 거죠. will see you. 되셨습니까? 이렇게 단순형 부정사가 미래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해 되셨죠? 아무튼 단순형은 기준 시제, 문장의 기준 시제와 같거나 더 미래고 완료형은 문장의 기준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순 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는 패턴 예문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he was reported이에요. 그가 어떻습니까? 보도를 되어진 거죠. 그가 보도되어졌는데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렇죠? 과거입니다. 그런데 to have died이에요. 완료형이죠. 완료형은 기준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이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이에요. 과거보다 더 이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나? 이거를 제가 학창 시절에는 대과거라고 배웠는데 대과거는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과거? 막 대단한 과거 같고 그리고 막 한 10만 년 전 이런 느낌 같잖아요. 그런데 이 대과거는 상대적으로 더 과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과거라는 말입니다. 더 과거. 그래서 과거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 과거보다 더 이전에 그 사람이 죽었었다고. 얘도 한번 복문으로 표현해 볼까요? 복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it was reported 가 되겠죠. it was reported 대절 써주고 그가 죽었었던 거니까 그죠? he를 써줘야겠죠. he 뭡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을 쓸 때는 head pp 를 쓰죠. head died 를 써주면 됩니다. 그죠? 그가 보도 됐었어요. 그죠? 어떻다고? 그 보도 된 시점보다 더 과거에 죽었었다고.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I was to have gone with them 이에요. 자 요거는 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 동사 중에 동사 중에 wish-드나 또는 hoped 그렇죠? 그리고 intend intended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expected expected 그리고 비동사 was라던가 were가 있겠죠? 자 요런 어떤 과거형 동사가 나오고요. 뒤에 뒤에 이렇게 완료 부정사가 올 경우에는요. 이때는 이루지 못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루지 못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예문은 뭐예요? I was to have gone with them 이에요. 나는 그들과 함께 갈려고 했었으나 못 갔다 정도의 뜻이 될 수 있겠죠. 예 이해되셨죠? 나는 그들과 함께 갈려고 했었으나 못 갔다가 됩니다. wished, hoped, intended, expected 그리고 비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to have pp가 오면 이루지 못한 사실을 이야기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도요. I believe it 이죠. 나는 믿었는데 그쵸? 믿은 게 언제예요? 현재죠. 현재 그쵸? 그것이 그것이 뭐라고 믿었어요? to have been a mistake 그것이 실수였었다고 믿는 거죠. 그쵸? 이해 되셨죠? 이해 되셨죠? to have pp니까 지금 믿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she is sad 예요. 그쵸? 그녀가 지금 말해지는 거예요. 그쵸? 지금 말해지는데 어떻게 말해진다는 거예요? to have been an actress 라고 말해지는 겁니다. 그가 지금 말해지는데 어떻게 말해져요? 과거에 어땠습니까? 여자 배우였었다고 그래서 남자 배우는 뭐예요? 액터죠? 액터 그쵸? 예 그래서 이 뭡니까? ESS 그쵸? 이게 붙으면 주로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주를 뭐라 그래요? 공주를 프린세스라고 하잖아요. ESS 붙여서 공주죠. 그래서 그녀가 말해졌는데 그쵸? 이거는 현재죠? 현재 말해지는데 과거에 여배우였었다고 지금 말해지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것도 한번 복문으로 또 풀어볼게요. it is said 가 되겠죠? it is said 써주고 that 한 다음에 she를 써주고 현재보다 과거니까 과거를 표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그냥 과거 시제를 쓰고 하나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도 있겠죠? she was 또는 she has been an actress 가 되겠죠. 그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기대했었대요. 그쵸? to have pp on time 이죠? to have come on time 이거 아까 앞에서 봤었죠? expected나 intended나 그쵸? hoped나 그쵸? 그리고 비동사의 과거형 나온 다음에 to have pp 완료형이 나오면 이루지 못한 사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on time 제 시간에 제 시간에 오려고 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밑에도 보시면 a hundred years 100년이 seems to have past 지나갔었던 것처럼 보였대요. 그때 이후로 일단 seems는 과거죠. 그쵸? 과거보다 더 이전에 100년이 지나갔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쵸? 언제 이후로?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자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it seems that it seemed 되시죠? seemed 되시죠? 100년이 a hundred years 써준 다음에 과거보다 한 시제 더 이전이니까 had pp죠. had past 그쵸? since then 되겠죠. since then 됐습니까? 과거보다 한 시제 더 이전인 had pp를 쓴 겁니다. 자 넘어가서 또 볼게요. 자 몇몇 발견들이죠? 몇몇 발견들이 지금 말해지는 거죠. 그쵸? 뭐 했다고? have been made 발견되어졌다고 그쵸? discovery 하면 발견하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발견들이 몇몇 발견된 발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발견되어진 거잖아요. 그쵸? 되어졌었대요. 어떻게? by accident 우연이죠. 우연이 됐었다고 그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복문으로 자꾸 복문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단문을 복문으로 바꾸고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는 내신 문제 그쵸?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와갖고 제가 이제 예전에 학원 강사하면서 이런 거를 계속 막 변화시키고 막 이러는 훈련을 애들한테 많이 시켜갖고 저도 모르게 옛 버릇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is said 라고 적어주고 some discoveries 가 들어가겠죠? some discover 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한시제 이전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써요? war 과거를 쓰던가 아니면 have 가 되겠죠? war made 쓰던가 have been made 쓰던가 그쵸? 이렇게 완료나 과거로 볼 수 있겠죠? 그쵸? by accident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지는 거죠. 어떤 발견들이 되어졌었다고 우연히 됐죠? 그 다음에 I wished 나왔어요. 그쵸? 요거 나온 다음에 뒤에 완료부정서 나오게 되면 이루지 못한 사실을 말하는 거죠. 나는 바랬었대요. 뭐하기를? 설득시키기를 그에게 그죠? 펄슈에이드 사람 나오고 대절이죠? 이 사람에게 대절을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바랬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대절의 내용은 뭐예요? He was in the long 그가 잘못 가운데 있었다고 즉 잘못 했다고 그쵸? He was in the long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에게 납득시키려고 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끝났고 이 부분은 우리 엑서사이즈 통해서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 좀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as a rule 돼있습니다. as a rule 하게 되면 얘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규칙으로서 원칙으로서 이런 뜻도 있지만 얘가 대체로의 뜻도 있습니다. 대체로 또는 보통 이런 뜻도 있어요. 보통 자 보통 이 가주어져 더 낫대요. 뭐하는 게 to revisit revisit 은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논문 같은 거에 읽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일단 revisit 은 말 그대로 다시 방문하다 뜻이 있거든요. 다시 방문하다 그죠? 예 이런 뜻이 있고요. 이게 좀 학술적인 느낌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를 다시 논의하다가 뜻이 논의 그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나 또는 뭐 어 그런 이전 이 논문들에서 A라고 인정했던 것들을 뭔가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럴 때 revisit 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그 직접 이제 신학 논문들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독해를 하면서 자기의 그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배운 단어들은 잊어먹질 않아요. 까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통해서 어휘를 배우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다시 방문하다 정도로 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방문하는 것이 더 좋대요. only in the imagination 상상 속에서만 이거 걸어붙어야겠죠. 원래 revisit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치사고가 껴들어간 거죠. 그쵸? 상상 속에서만 다시 방문하는 것이 어때요? 뭘 다시 방문해요? 더 places죠. 그렇죠? places를 뒤에서 위치 이하가 꾸며주네요. 그쵸? 관계되무사 주격이고요. 자 have greatly 참 되었어요. 참 참이 뭐예요? 매혹하다죠? 그렇죠? 우리를 아주 엄청나게 매혹했었던 그 장소를 상상 속에서만 다시 방문하는 것이 더 좋대요. 대체로 그렇죠? 또는 또는 다음에 위치 또 나왔네요. 그쵸? 이 위치가 지금 뭘 받는 거예요? 다 place 받는 거죠. 선행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선행사가 색칠을 하면 이게 선행사가 되겠고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이 위치 절이 하나 나오고 5월 다음에 또 위치 절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이 places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소냐? 바로 in the in the 리트로스펙트니까 이거 괄호 또 묶어줘야 돼요. 위치 다음에 주격 관계되면서 동사 나와야 되는데 가운데 이 사이에 또 전치사고가 삽입된 거죠. in the 리트로스펙트 리트로스펙트가 뭐예요? 회상이죠. 회상 그리고 뭔가 추억이죠. 추억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억 속에서 심스 현재죠. 추억 속에서 뭐뭐처럼 보이는 거래요. 현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전이죠.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었던 것 그렇게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추억 속에서 그렇게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그 장소들 그 장소들을 상상 속에서만 다시 방문하는 것이 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은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이 참이죠. 참 그러니까 우리를 엄청나게 매혹했었던 장소 그리고 추억 속에서 또는 회상 속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는 뭐예요? 우리를 매혹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장소들을 상상 속에서만 다시 방문하는 것이 더 좋다. 대체로 이 정도 하고요. 자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ll literature 리허처죠. 리허처는 문학이 될 수도 있고 문헌이 될 수도 있죠. 문헌 그래서 이 모든 리허처는요. cannot be said 에요. 그러니까 말해질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건 현재죠. 그런데 to have a pp 에요. 이건 뭡니까? 한시제 이전이죠? 네. to have served its true purpose 인데 여러분 serve 다음에 목적으로 purpose 가 나올 때 이때 뜻이 뭘까요? 어떠어떤 목적에 이바지하다 또는 도움이 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목적을 섬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have served its true purpose 그것에 바로 그 문학 또는 문헌의 진정한 목적에 도움이 됐었다고 말해질 수 없다 에요. 뭐 할 때까지는 그것이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문학이 되겠죠. 그 문학이 has been translated into 에요. be translated into 뭐뭐로 번역되다 죠. 뭐뭐로 번역되기 전까지는 바로 실제 삶이죠. 그의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읽는 읽는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그것이 그 문학이 어떻게 됩니까? 번역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번역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진짜 그 문학의 목적에 도움이 됐었다라고 말해질 수가 없대요. 모든 문학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읽고 그저 우리의 지적인 활동 우리의 어떤 내적인 유희 그렇죠? 이런 것으로만 문학 작품을 읽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읽는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그것이 번역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2번도? 2번 참 좋은 말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wish'd 나온 다음에 to have pp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이루지 못한 사실이죠? 그는 바랬었대요. 뭐를요? to have had his composition corrected 예요. 그쵸? corrected고 바로 여기서 끊어줘야겠습니다. have 가 나왔어요. 이거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지금 pp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pp 되어지게끔 하려고 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쵸? his composition은 뭐예요? 이게 작품이 작문이나 자기가 글 쓴 거라던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작곡한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그의 작품이 collected니까 바로 잡혀지기를 원했으나 그러지 못했대요. 자 더 모먼트는 여기에서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자마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치 이게 as, soon, as와 같은 것입니다. 명사 접속사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동사 다음에 이렇게 더 모먼트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때 더 모먼트는 뭐가 같냐면 as, soon, as와 같은 의미로서 해석을 해야 돼요. 뭐뭐 하자마자. 자, 뭐뭐 하자마자예요. 그가 들어가자마자 어디에? 교실이죠? 클래스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작문 또는 작품이 바로 잡혀지기를 원했으나 그러지 못하자는 거죠. 그래서 his regret 그의 후회인데 어떤 후회예요? 그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렇죠? failure to 이거는 뭐뭐 하지 못함입니다. 실패라기보다도 그가 뭐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그의 선생님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in his shyness 그러니까 그 아주 그의 부끄러움 안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그의 선생님에게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 컴포지션이죠? 그의 컴포지션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의 후회가 worried죠. 걱정하게 했죠. 걱정하게 만들었죠. 글을 해요. 나중에 되셨습니까? 네. 요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evolution이죠. 진화인데 어떤 진화예요? by inheritance inheritance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전이라는 뜻이 있고 그렇죠? 아. 유산이라는 뜻이 있고 얘가 유전도 돼요. 유전 그러니까 유전으로 말미암은 evolution 진화죠. 이것은 has to be measured 그러니까 측정되어져야 합니다. 측정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측정되어져야 합니까? millennia는 뭐예요? millennium의 복수형이죠. 천년 또는 in millions of years 니까 수백만 년 그렇죠? 천년 천년의 복수니까 수천년이죠. 이것도 그렇죠? millennia millennium의 복수니까 수천년 또는 수백만 년 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년 이나 또는 수백만 년 으로 그렇게 측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위로 측정되어져야 된다. 진화가. 단위라는 말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의역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유전에 의한 진화가 측정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측정되어져야 되는가? 바로 수천년이나 또는 수백만 년의 단위로 측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 measurable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변화인데 no가 붙었으니까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어떤 변화도 is known 알려지지 않죠. 그렇죠? 뭐 한다고? 발생했었다고 알려지지 않아요. 알려지는 건 지금이고 발생한 거는 지금보다 이전 과거죠. 그렇죠? 누구 안에서? 인간 안에서. 그렇죠? 언제 이후로? 시작 이후로. 어떤 시작이에요? written history니까 뭐예요? 유사 이래죠. 유사 이래. 글로 쓴 역사의 시작 이후로 그렇죠? 사람에게 발생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되셨습니까? 네. 이 정도 하고 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5번 보시면 she 그녀가 at last 는 마침내 정도가 되겠죠. 마침내 got up 일어났죠. 그런 다음에 begun 시작했어요. 뭐 하기를? 걷기를 시작했는데 aimlessly 에요. 목적 없이 걷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about the room 인데 여러분 about 이요. 이게 우리가 뭐뭇에 대해서만 알면 안 됩니다. 이게 약간 around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입니다. 여기저기 여기저기 또는 사방에 또는 뭐 주위 주위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walking about 이에요. 그러니까 walking around 같은 느낌이죠. 목적 없이 방을 여기저기 걸어다니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she posed 멈췄죠? 어디에서 인 프런트 어디어디 앞에죠? 아주 작은 오래된 거울 앞에서 멈췄죠? 그런데 그 거울은 어떤 거울이에요? that hung 헝은 걸려있는 거죠. 어디 가까이에? 창문 가까이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 닫아줘야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루크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그녀가 이제 멈췄죠? 멈춘 게 동상 1번이고 얘가 동상 2번이네. 그래서 봤어요. 뭘 봤습니까? 그녀의 리플렉션을 봤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상이죠? 상. 그렇죠? in the glass 거울에 있는 그녀의 상이에요. glass가 여러분 유리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거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녀는 헤드 pp에요. 헤드 pp. 이거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구나. 아까 그 다음에 뒤에 to have pp가 나오면 이루지 못한 사실이잖아요. 이루지 못한 사실. 그런데 앞에가 과거 완료가 될 수 있어요. 헤드 호프드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완료형이 아니라 단순형을 이렇게 써도 이루지 못한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단순형으로 하고 앞을 한시제의 이전 과거보다 이전으로 바꿔도 이것도 이루지 못한 사실입니다. 그녀가 기대했었었대요. 뭐하기를 to look different 다르게 보이기를 기대했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했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르게 보이고 즉 변화하기를 기대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요정도 하고요. 마지막 6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첫번째 6번에 있는 이 첫번째 문장은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라는 구문이죠.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정도가 되겠죠. 여기까지 먼저 그냥 밑줄을 치면 그래서 The older we get 이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그렇죠? The more we understand 이에요. 더 많이 이해하게 돼요. 뭐를요? The destiny 운명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운명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 근데 그 운명이 뭡니까? 데디아가 또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룰스 올 띵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운명을 더 많이 이해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위드의 내용 보시면은 뭐와 더불어서 이제 젠틀 푸쉬 에요. 젠틀 푸쉬 윗 더 엘보우 에요. 그러니까 팔꿈치로 이렇게 젠틀 푸쉬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부드럽게 살펴시 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보우 로 아주 그냥 부드럽게 살짝 이렇게 미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또 윗도 나왔네요. 그리고 뭐예요? 리딩 핑거니까 리딩 핑거는 뭡니까? 이거 뭔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가리키는 손가락과 더불어 그리고 또 뭡니까? 블러우는 뭐예요? 블러우는 이거는 이제 그 한 대 치는 거잖아요. 어디 위를 쳐요? 근데 가슴을 한 대 치는 것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위에 다시 한번 해석해 보이요. 이게 좀 한국말로 약간은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그 팔로 팔꿈치로 이렇게 살펴시 이렇게 좀 미는 거 그리고 또 한번은 이렇게 좀 가리키는 손가락 이끄는 손가락이니까 그리고 가슴을 한번 치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운명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직역만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내용적으로 이게 팔꿈치로 가볍게 미는 것과 손가락으로 뭔가 가리키는 것 어떤 때는 가슴을 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제가 바로 다가오진 않아서 아무튼 그 다음 계속 보시면은 자 엔드 그리고 what we think at twenty five 이죠 그래서 스물다섯 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주어네요 was a trifling accident 이에요 뜻이 뭡니까 이게 하찮은 이죠 하찮은 하찮은 아 어 이거 여기가 주어가 아니네 잠깐만 이게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이 여기까지 지금 묶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what we think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 이렇게 이건 삽입으로 보셔야 됩니다 삽입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스물다섯 살에 생각하기에 was a trifling accident 이에요 아주 하찮은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우연 우연이었던 것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삽입이에요 여기 삽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스물다섯 살에 생각할 때의 trifling accident 이니까 하찮은 우연 이었던 것 그렇죠 이것이 이것이 at 75 는 이것도 전체 사고니가 괄우로 묶어줘야겠죠 그리고 주어 동서가 이때 나와요 우리는 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no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뭐예요 이 목적어가 바로 바로 요겁니다 요게 지금 원래 목적절이었어요 와시 이끄는 이게 no no 뒤에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얘를 앞으로 뺀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해석할게요 자 스물다섯 살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하찮은 우연이었던 것이 75 보니까 75 살에 우리는 안 돼요 이것을 안다는 거죠 스물다섯 살에 하찮은 우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 돼요 뭐라고 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게 한시제 이전인 12pp가 나왔죠 바로 아주 엄청난 몸짓이었다 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75살이 되어서 아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스물다섯 살에 생각할 때 하찮은 우연이라고 했던 것이 뭐였다 바로 엄청난 신의 제스처였다 엄청난 신의 몸짓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문장 괜찮죠 예 그래서 요거 별표 칠게요 뭐 별표 친다 그래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정도는 암기하면 좋죠 뭐 더비교급 더비교급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예 일단 8강 끝났고요 또 9강에서 여러분 찾아뵙겠고 어 궁금하신 거나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